자 오늘 최정과 중국의 19세 소녀 구안산 초단의 을조리그 6라운드입니다. 두 기사 모두 지금까지 5라운드까지 모두 승리를 거둬서 전승을 거둔 상태에요. 전승자끼리의 대결입니다. 전승자끼리 6라운드 대결이구요. 최정구단의 100으로 대국이 시작이 됐습니다. 상대 구안산 초단은 19세 중국의 초단이라는 것 외에는 알려진게 전혀 없습니다. 사진도 없어요. 급기야는. 완전히 베일에 쌓인 기사인데 이 선수가 현재 전승을 달리고 있어요. 보죠. 최정 선수의 100으로 대국이 시작이 됐고 구안산 초단이 초반에 대각선을 들고 나왔어요. 한마디로 한번 붙어보자. 예 전투바둘을 두겠다라는 얘기에요. 최정은 100을 잡았을 때는 화점 2개를 두는 바둑을 많이 두죠. 예전에 이러고 이렇게 여기나 이렇게 3칸 협공해가지고 이런 바둑. 한 80년대 중후반 일본에서 정말 많이 뒀던 바둑이에요. 특히 그 중국의 아 일본의 그 대마킬러 가또마사오 구단이 즐겨 두던 그런 포석인데 그냥 입구자로 뒀어요. 쉽게 두고 오늘은 특이하게 삼삼 침입이 안 나왔습니다. 삼삼 침입이 안 나오고 이렇게 붙여 넣는게 나왔구요. 이렇게 정석이 만들어졌죠. 예전에는 일로 막는 것도 간혹 나왔지만은 이렇게 두는 정석도 나왔지만 이건 AI가 나온 이후로는 이 정석은 무조건 흙이 좋다고 합니다. 그래서 100으로는 거의 이 형태는 차단을 합니다. 실전처럼. 배석에 상관없이 거의 차단을 해요. 자 근데 이 바둑이 때 흐르게 최정선수의 우세로 간 상황이 바로 이 장면인데 지금 몇 수 두지도 않았는데요. 여기서 흙이 실전에는 손을 뺐는데 이 수는 실수였구요. 이 수는 치받아서 여길 젖혀서 이렇게 밀어서 갔어야 됩니다. 100이 받아주면 그때 손을 빼는 거구요. 만약에 흙이 100이 이렇게 두면 그때 또 젖히든가 아니면 아예 손을 빼고 다른 데 두면 되는데 너무 급했어요 지금. 여기 손을 뺀 거는 실수입니다. 이거는 너무 기본적인 정석에서의 실수라서 좀 의아하더라구요 저도. 뭐 연구된 수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. 그냥 실수입니다. 100은 한 칸을 띄워서 잡으러 가는 게 좋구요. 지금은 이제 막는 게 아니라 느는 게 가능하죠. 흙이 지금 이걸 이렇게 해서 살긴 살았는데 100이 이제 잡으러 가면 여기 껴붙여서 이게 있으니까 살긴 살아요. 근데 너무 궁핍하게 살았죠. 이렇게 두짐 내고 간신히 살았기 때문에 많이 당했어요. 100이 또 두터워졌고 그래서 여길 또 오니까 100이 이제 떼르게 우세를 잡았습니다. 자 근데 여기서도 좀 제가 보기에는 약간 솔직히 말해서 프로 맞나 싶을 정도로 바둑이 너무 느슨해요. 이 구한산 조단이 여기서도 뭔가 이런 데를 붙여서 둔다거나 이렇게 하고 붙여서 넣는다거나 해서 좀 타이트하게 버텨가야 되는데 그냥 뭐 거의 그냥 해달라는 들 다 해줍니다. 이건 너무 그냥 100이 너무 잘 됐어요. 이렇게 된 거는 여기서도 제가 보기에는 이런 데를 붙이든가 해서 이런 데를 붙이든가 해서 뭔가 반발을 해야죠. 밀고 들어가면 이걸 끊어서 두고 아니 그냥 상대방이 해달라는 들 다 해줍니다. 너무 100이 기분이 좋죠. 아 좀 소위 말해서 최정의 그 이름값에 눌려가지고 얘가 너무 그 쫄았어요. 제가 보기에는 바둑이 이 정도 실력은 아닐 텐데 초반에 너무 이상 감각을 많이 둡니다. 이거 입구자도 제가 보기에는 실수고요. 선수로 이제 여기가 안 두면 이렇게 두고 이런 붙이는 게 크니까 뭔가 집으로 좀 버티기 위해서 둔수거든요. 그래서 여기를 둬서 다음에 느는 게 있으니까 받아주면 이제 득이다 이건데 야 여기서 최정이 또 이걸 찔러놓고 먼저 치는 가능수가 아주 기가 막힌 수입니다. 1로 받으면은 이제는 100이 손을 빼도 여기 나가서 이게 성립이 안 되죠. 이게 죽으니까. 그쵸. 이걸 먼저 들어가 보는 게 좋은 수예요. 그래서 이었더니 그때는 딱 막으니까 이제 넘어가는 수가 생겼단 말이에요. 흙이 손을 빼기가 애매해졌어요. 넘어가게 되면 이 흙 전체가 사활에 걸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 밀어놓고 여기를 지킬 수밖에 없어서 후수가 됐어요. 그러니까 100이 여기를 두고 한 칼을 띄니까 이건 뭐 이 돌도 살아야 되지. 중앙에 이 천원 옆에 둔 돌도 위험하지. 이 너무 바둑이 나쁩니다.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여기를 건너 붙이는데 이것도 사실 좀 무리죠. 대도 않는 싸움이에요. 결국은 여기 지켰 수밖에 없죠. 여기 지켰는데 여전히 못 살아 있다는 게 너무 대책이 없어요. 치중을 가니까 이게 뭐 자체로도 싸움이 안 되지만은 이쪽이 이쪽이 두터워지면은 이쪽이 두터워지면은 이게 민사같으면 잡혀요. 이 돌이 이게 못 살아 있습니다. 이게 싸움이 안 되니까 이제 결국은 버리죠. 이렇게 둬서 뭔가 받아주면 네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생말을 하려고 했던 건데 안 받죠. 안 받는 게 좋은 수였고요. 한 점을 작긴 잡았는데 여기는 아직 집이 아니고요. 여기가 터져 있어서 이제 잡으러 가죠. 자체로 일단 너무 괴롭습니다. 여기서 더 이상 이제 안 잡으러 가고 먼저 또 이렇게 깨러 들어가니까 아 괴롭습니다. 여전히 잡으러 가는 맛이 남아있고 야 여기서 하이라이트가 단수를 쳤는데 지나가는 길에 단수를 쳤는데 최재형 선수가 여길 단수 쳤거든요. 근데 여기서 결국은 엄청 장고한 끝에 이거를 못 받았는데 이거를 받으면 이 돌이 이제 위험하니까 받지를 못했습니다. 아 난 전 그랬어도 일단 하고서 이걸 승부로 일단 맛이 좀 있거든요. 제가 보기엔 잘 안 죽을 것 같은데 저는 죽는 안이 있어도 일단 무조건 버텨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갑자기 이걸 두고 살아가는 수를 선택해서 이 빵 때려서는 사실 바둑이 여기서 끝났죠. 거의상 저는 다 죽더라도 무조건 때렸어야 된다고 보이는데 이후에는 최정 선수가 우세를 의식하고 두텁게 두어갑니다. 이렇게 이제 무난하게 진행을 하고요. 이렇게 돼서는 이제 집으로 반면으로도 백이 많이 좋아요. 많이 좋은 상태인데 이 상황에서 결국은 승부를 걸어가죠. 이걸 이어서 승부를 걸어가는데 여기가 수익기 아주 백미였죠. 이렇게 꼬부리는 수가 자체로 좋은 수입니다. 좋은 수인데 이 젖히는 수가 있어서 결국은 필연의 수순으로 패가 났습니다. 다른 수는 없죠. 이걸 한 점을 그냥 따내는 거는 쌍립을 썼을 때 A와 B 맛보기로 흙이 잡혀있죠. 쌍립이 유일하게 수를 냈는데 수는 멋들어지게 냈는데 문제는 패감이 없습니다. 패감이 없어서 계속 패감을 써갔지만 백이 자체 패감도 많고 이 패감을 쓰니까 더 이상 못 버텼습니다. 여기서 이제 구한산 선수가 돌을 던지면서 최정의 승리로 끝이 났는데요. 이걸 만약에 받아주면 딴에서 더 이상 패감이 없어요. 여전히 흑은 백은 패감이 많아서요. 자 이렇게 돼서 최정구단 6라운드까지 6전 전승을 달리게 됐고요. 을조리그 토탈 31연승에 성공을 했습니다. 자 이제 내일 7라운드 마지막 대결이 펼쳐지는데 마지막까지 전승으로 잘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고요. 지금 한국에 남은 또 여자 선수들도 있거든요. 여자 남자 을조리그 선수들 많이 남아있는데 끝까지 응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 최정 선수의 바둑 거의 뭐 완벽한 단 한 번의 찬스도 주지 않고 승리를 거두는 그런 바둑이었습니다. 여기까지입니다. 잠시만요. üssel seperti continu Lemon напр 있다는